응급실에 전전하다가 사망 그 이윤입니다. 한창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고열 등으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사망 환자들이 피해를 본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는데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쯤에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A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A양 발목과 다리를 다쳤고요.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서 2시간 동안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7개 병원 뺑뺑이를 돈 결과 사실 받아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치료 가능한 의사와 병상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결국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체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요.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병원 4곳에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했는데요.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면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 회의 및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 응급실 환자 대상 원내 시설 및 인력 우선 배분 계획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또 119 구급대 전화상 수용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 이행 기간 동안 A대학병원에 2억 2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병원 3곳에 각각 4,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B병원과 A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각각 3,674만 원, 1,67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습니다. 이 허망하게 10대 소년을 보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왜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 여러 군데를 전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실 이 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이 길이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 있었죠. 119 구급대에게 병원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지금 공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비단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17개의 권역외상센터, 그리고 이 8개의 닥터 헬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병실이 다 찼다거나 치료할 만한 의사가 없다. 각각의 병원마다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마지노선으로 정해놓은 게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의학 드라마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즐겨 보는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권역외상센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다급한 환자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정부가 해마다 권역외상센터에 10억 원씩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대구의 권역외상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A대학병원이었거든요. 안 급한 수술 환자, 급하지 않은 수술 환자를 퇴원시켜서라도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게 권역외상센터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이번 사건을 봤을 때 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A대학병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정말 의료진이 없었거나 병상이 없었느냐. 돌아보면 병상도 있었고요. 의료진, 경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병상이 없다면서 환자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뭐 수술 의사도 부족하고 열심히 해봤자 이게 돈 되는 환자가 아닌데 이런 어려운 판단,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 응급실 뺑뺑이가 국내 응급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목소리 큰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제2송 지난해 7600건이 넘게 발생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치료할 전문의가 없다라는 이 내용이 31%로 많았고요. 그리고 의료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가 약 12%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응급실을 정말 응급한 환자가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경증 환자들도 우선 치료받고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응급실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증 환자가 응급실부터 찾는 문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이 뺑뺑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 어떤 우리나라의 응급체계의 민낯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골든타임 내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 의료기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응급 환자들 생명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이송병원을 산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19 구급대가 사실 중증도 환자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응급 의료기관인 인력, 병상, 장비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사실 119 구급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 구급대가 그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개별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매뉴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중증 외상 환자가 신고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통계에 따르면 약 평균 32분이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분대였어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송의 질이 떨어졌다기보다 현장에서 차치하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송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송 시간 변화와 무관하게 중증 외상 치명률이 2015년 약 66%에서 2020년 약 5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를 이송하는 시간이 지역별로 조금 상이하게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격차를 보면 2020년 광주, 대전, 인천, 서울 등은 비교적 20분대로 짧았는데 뭐 경북이나 세종, 강원 등은 30분대에서 40분대 넘어가는 그런 수치거든요. 비교적 긴 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관련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대구시의회에서는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됐다고요. 네, 뭐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병원들 지금 병원에 대한 비판과 보건 당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게 되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내놓은 건데요.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또 응급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시행 및 교육 이수자 중심, 응급처치 교육 지원 봉사자 모집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명과 건강이 정말 직결되어 있는 곳인 만큼 응급체계, 시스템 좀 더 공고히 자리 잡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최근 의료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여서 부분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고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또 환자의 불편함도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1차 파업에 이어서 지난 11일 2차 파업이 있었는데 이 2차 파업에는 치과의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사실 치과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참여를 하면서 환자들이 휴진, 또 단축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예고했던 것만큼 파업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체감하는 혼란과 불안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안을 행사했더라고요. 네,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였는데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첨예한 직역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 건강의 불안감. 사실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은 혹시라도 병원 파업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이게 바로 거부권 행사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 양국관리법과 다르게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충돌하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두고 고심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일방처리, 밀어붙이기식 법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간호협회 측은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일단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관련한 근거, 약속 차고 넘치는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심판 그리고 간호사들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준법 투쟁 등의 단체 행동, 논의하기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이 보건의료연대가 또 반발할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협회가 반발할 것이고 왜 이렇게 의료계가 분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정말 안타까움에 금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어야 하는 만큼 해결책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응급실 재이송 얘기로 좀 돌아와 봐서요. 병원에 불법적인 응급환자 진료 거부라는 관행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어떤 의료체계 시스템 개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어떤 병원에 응급환자 우리는 병상도 없고요. 치료할 의사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받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병원들 아까 권역외상센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씩 지금 정부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 전부 삭감을 하든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게 이 지원금을 틀어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를 받아서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저는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면 지원금 줄이는 게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혹법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관련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법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나 각 직역 간에 충분한 대화 과정이 없었고요. 충분한 숙의 과정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들 중요한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게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타협점 반드시 찾아서 직역 간의 갈등 푸는 노력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지금 직역 간의 갈등을 첨예하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단체들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화와 타협 전혀 없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료법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여러 직역들과 관련된 내용들 담겨져 있거든요. 간호사법만 따로 떼어서 만든다는 것 형평성의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우리 의료체계, 우리 의료진들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이런 빛바랜 갈등들로 인해 우리 의료진들의 노력이 퇴직되는 일은 또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의료질들과 이 특징은